네 안녕하십니까 네 5,6월 반입니다 프린트 다 확인해 보셨죠? 네 종류가 좀 많습니다 뭐 지난주 거 형성평가 부분 나간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사례모음 문제 나간 거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답안 그 다음에 역교론 서양사 주별 강의 계획 두 가지 다 나갔습니다 3,4월 거부터 해서 5,6월 거부터까지요 3,4월 거를 다시 한번 나눠 드리는 이유는 그 5,6월 걸 강의 계획서 보시면 주마다 복습하셔야 될 거고 거기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하실 때 그 진도별로 참고하시라고 다시 나눠 드린 거니까요 복습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지금 구흥모 선생님 사무란 배정하셨고요 혹시 두 번째는 이제 저기도 했었죠 그 스터디 하실 분들 용지도 희망 신청지도 지금 받았습니다 스터디는 다음 주까지 해야 이제 완성이 될 거고요 이번 주는 제가 분류해서 성적별로 또 성별로 또 응시 횟수별로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서 임의대로 편성을 해드리겠습니다 편성을 하면 3주차까지는 5월 3주차까지는 변동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번 주에 스터디를 한번 해보시고 스터디 멤버들 사이에 좀 나오고 좀 방향성이 좀 다른 것 같다 라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2주차 3주차 때 교환 가능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바꿔달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다 아셔야 될 부분은 이제 코로나가 대략 다 마무리되세요 이제 사회적 거래 두기가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등교 시간이 여기 학원 등원 시간이 06시입니다 06시요 그런데 조금 더 빨리 오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받는데요 5시 50분입니다 5시 50분 이제 그 이전 시간에 오시면 문을 열어드리지 않을 거고요 5시 50분부터 문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가는 시간도 역시 통일하겠습니다 10시 반입니다 10시 반 이후에는 한 분도 여기 남아 계시면 안 되고요 양해 부탁드리는 게 여기 건물을 저희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층 멤버들하고 구성원들하고 다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만 임의대로 빨리 오고 늦게 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시 50분 저녁에 10시 반 이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요 아시겠죠 그 이전 시간이나 그 이후 시간에 와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저나 구영무 선생님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 이전 시간에 가시고 또 아침에 오실 때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리가 좀 이렇게 부족하시면 건너편 넘어가셔서요 자습실 가셔서 좀 공부하셔 저 직영상실 가셔서 강의 들으시면 되겠고요 강의 좌석 앉으실 때는 지금처럼 가운데 자리 비워두고 집 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앉으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책상 이렇게 좌석 두 개씩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조금 뛰시고요 옆 사람하고 좀 뛰시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빈 의자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그럼 사이에다 의자 하나 갖다 두시고 좀 앉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처음 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저기 보면 책꼬지가 있어요 그 여러분 책꼬지 이렇게 놔둘 수 있는 데고요 그 다음에 조만간 방석도 저렇게 하나 꼽아둘 수 있게 저렇게 칸 하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방석 꼽아두시고요 저 사물함 뒤편은 베니어 하판이에요 얇은 하판이어서요 책을 두 권 정도만 힘을 줘서 뒤로 밀어버리면 뒤로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뒤로 떨어진 것은 전체 사물함을 철거해야만 책을 빼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무리하게 책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요 뒷부분에다가 힘을 줘서 만약에 빼뜨리게 되면 학원 측에서 손해배상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전체 하판을 다 뜯고 가는 데는 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뒤로 밀지 않으시도록 아시겠습니까 설마 그렇게 불리라고 하겠어 그런데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책 밑으로 떨어지면 빼낼 방법이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뒤에 판이 얇으니까 힘줘서 밀지 말고요 짐 무리해서 너무 많이 넣지 말고요 아시겠지 무슨 말인지 그렇게만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프린트 좀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주별 강의계획 안내고 5,6월달 거 한번 보시면요 매 주별로 그렇게 따로따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전달하고 똑같이 교재만 바뀌고요 교재만 바뀌고 이렇게 두 종류의 책을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역사 수업의 원리라는 검은 책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챕터가 대략 한 7개 정도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만 읽어볼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서양사 계획도 보시면 알겠지만 서양사 강좌도 중간에 3챕터는 뺐어요 12장부터 해서 뒤에 3챕터는 뺐고요 제가 안 읽어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도 읽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읽어드리는 부분만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장에 들어가 있는 소련의 사회주의 실험 이런 부분들은 시험부터 나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읽어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뺐습니다 복습하실 때 또는 예습하실 때 그렇게 강의 진도표 보시고 하나하나 준비해 오시면 되겠고요 교재는 뭐 말씀이 안 들어도 남색 책이랑 검은 책 그렇게 두 개요 5, 6월달 교재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이렇게 써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은 분량이 많아서 두 주로 쪼개둔 부분들입니다 3주차, 2주차 보시면 역사학과 역사교육 1 들어가 있고 3주차 보시면 역사학과 역사교육 2 이렇게 들어가 있죠 분량의 페이지가 많아서 두 주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들입니다 물론 서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이렇게 쪼개지는 부분들은 분량이 많아서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들이고요 맨 아래 보시다시피 분량이 많아서 추가로 후에 보강이 1회 정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영역별로 그래서 서양사 1주, 역교론 1주 이 정도는 진행될 수 있다고 염두에 두시고요 보강을 하게 될 때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강주를 딱 잡아서 이렇게 제시되어 드리면 좋겠지만요 보강을 가급적 안 하자라는 게 큰 원칙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도대로 맞춰볼 거고요 정하다 하다 안 되면 중간에 수요일 날 오후를 활용해서 보강하러 집어넣고 금요일 날 오후를 집어넣어서 보강하러 집어넣겠습니다 최소한 2주 전에 제가 미리 공지를 드릴 테니까요 그 때문에 나서 들으시면 되겠고 보강 같은 경우는 안 나오셔도 무조건 다 인강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로요 그러니까 혹여나 사정이 있으셔서 못 나오시면 인터넷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 4월하고 공부 학습 패턴은 똑같은데요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오전 수업 들으시고요 오후 스터디 하시거나 야간 스터디 하시거나 본인들이 원하시는 데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오후, 야간 둘 다 스터디 하시면 안 되고 하나는 빼서 본인 복습하실 시간 하시고요 그러니까 3월달하고 바뀌어지는 건 스터디밖에 없어요 수업, 스터디, 복습 수업, 스터디, 복습 이렇게 해서 당일 진도 나간 거 당일 복습으로 원칙으로 합니다 3, 4월달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주 정도 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딱 좋겠죠 복습하실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아마 6월, 7월 첫째 주 개강을 저희가 아마 한 주 늦춰서 7월 8일쯤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는 한 주 제가 비워드릴 테니까요 한 주 여기 학원 나오셔가지고 또 밀린 진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역시 저도 나와 있을 테니까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엊그제 본 모의고사 이야기만 잠깐 해드리면 모의고사 관련해서 점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점수요 학원에서 모의고사 굉장히 점수 잘 받으셔가지고 떨어지신 분들 겁나 많아요 점수를 너무 맹신하시면 안 돼 제가 모의고사를 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이런 문제가 나왔었을 때 뭐 하지 말자 틀리지 말자 학원에서 1등 하시고 10만원 장학금 받으시기를 바라요 나중에 합격하시기를 바라요 설마 그런 10만원 돈 100만원 그런 거에다 본인 인생을 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남들이 몇 점 받았냐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1년간 모의고사를 봐온 사람으로서 21년간 모의고사를 통계 처리 해내온 사람으로서 상관성 별로 없습니다 합격과 모의고사는 상관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혹여 거기다가 많은 기대치를 부여하시거나 의미부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잘 봤다라고 그래서 합격하시지도 않는 거고요 못 봤다라고 그래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모의고사는 지금부터 앞에 봤던 문항들을 다음에 동일하게 나왔었을 때 절대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오답노트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모의고사의 가장 큰 목적이자 지향점이니까요 부디 그런 부분들 잘 해량하셔서 모의고사 내용들 끊임없이 반복해서 잘 보시기 바라요 강의계에서 보시면 마지막 주에는 그렇게 모의고사도 복습해라 라고 써놨습니다 꾸준하게 반복하시는 길만이 살 길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휴게실이든 어디든 모의고사 점수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나는 몇 점이다 몇 점 맞았다 뭐가 채점 하나가 잘못됐다 정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저나 구형모습한테 조용히 와서 하시고요 남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지 마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많이 떨어진다는 점을 제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많이 떨어져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 문제가 또 나왔었을 때 틀리지 않는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그렇게 소리 없는 강자가 돼야지 요란한 요란한 이렇게 수레처럼 그런 약자가 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학원을 다니시는 목적은 남하고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뭐? 오로지 시험에 붙는 거죠 나만 붙어 나가면 그걸로 땡인 거예요 남이 신경 쓰지 마시고 남이 어떻게 공부를 잘하느냐 남이 얼마나 공부하느냐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방법이 옳다라고 믿고 나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시면 돼 그게 가장 빠른 합격 비결이니까요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강 들으신 분들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모의고사 이야기는 요걸로 끝 그 다음에 이제 6월 말에 보는 모의고사는 또 똑같이 진도겠죠 5, 6월 진도고요 말씀드렸듯이 수월하게 이번 것도 뭐 전체적으로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평균화는 반타작정도 돼요 반타작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던 게입니다 매년 시험이 그렇듯이 사례가 많이 나온다 치더라도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점수들은 맞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 정확하게 맞아야 될 부분은 한국사 동양사 사양사지 역사교육을 정확하게 쓸 수는 없으니까요 역사교육은 대충 이런 느낌으로 쓰면 된다 그 느낌을 좀 잘 캐치하시길 바라요 그 느낌들이 돼본다 부분 점수가 될 테니까 알겠죠? 또 수업 잘 듣고 최종적으로 합격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녹색 책 검은 책 아니 남색 책 검은 책 두 개 볼 텐데요 순서를 좀 바꿔서 검은 책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역사 수업의 원리 부분을 좀 보죠 원리 4장인데요 역사인식과 역사 수업의 방법이요 카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역사교육론 부분 항목을 클릭하시면 여러분 보시는 모든 수험서의 구조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모든 수험서의 구조도가 카페 안에 다 업로딩이 돼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목차 정리해 보시는 것도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은 김한정 교수님이 여러 논문 안에 기구하셨던 글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덧 출간된 지가 13년 정도가 됐는데요 2007년에 나왔었으니까 제법 의미가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위주로 해서 몇 가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읽어볼 4장 역사인식과 역사수업의 방법 부분은 전년도 시험 문제 또는 앞에 3, 4월 달에 저랑 같이 읽어보셨던 역사교사의 인지적 특성과 연관한 갈색책 3장 부분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이 부분 한번 오늘 읽으시면서 대개 돌아가시거나 학원에 남으셔서 복습하실 때 갈색책의 역사교사의 인지적 특성이 역사수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글을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 이상 이 부분과 연관한 시험 문제가 나왔었을 때 틀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교재 107페이지입니다 거기서부터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머린말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역사인식의 의미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역사인식에 따른 역사수업의 유형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 역사수업과 역사 이해의 과정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매진말이고요 그럼 이제 이 챕터 제목이 역사인식과 역사수업의 방법이니까요 역사인식과 역사수업의 방법이니까 큰 뜻으로 치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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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몇 단계로 나눠놓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글을 읽어보시면 뒷부분에 표가 하나 이렇게 나올 겁니다 표가 실은 이 논문에 가장 크게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 건 이 표입니다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눠진 표요 각각의 내용들 가운데서 요 세 번째 단계를 보시면 역사 내용이 수업 내용으로 변환되는 단계가 나올 거예요 수업 내용으로 변환되는 단계가 나올 거라고요 수업 내용으로 변환되는 단계가 그리고 변환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지식이 교수 내용 지식이었습니다 교수 내용 지식 그래서 시험 문제는 분명히 이 단계의 빈칸을 치거나 또는 이 단계 안에서 구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요 말인데요 요 말인데요 요 말 역사 인식이라는 말이요 책에서는 지금 각종 지식과 연계된 인식론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거나 아니면 암 역사에 대해서 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표현일 것 같아요 이렇게 암이라는 말 앞으로 인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역사 인식이라는 말은 뭐에 대해서 아는 것?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것 그럼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지 하나는 역사의 개념이 되겠고 또 하나는 역사의 성격이 되겠지 역사학의 개념이 되거나 역사학의 성격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객관적 의미로서의 역사 역사의 개념 가운데 첫 번째 것이죠 두 번째 주관적 의미로서의 역사 두 번째 의미고요 이해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역사의 의미라고 했었을 때요 남색 책에서 다루게 된 역사의 의미 세 가지였죠 세 가지 첫째 과거에 있었던 일, 일어났던 일이고 둘째 흔적, 남겨진 기록이나 흔적 사료를 말하는 것이었죠 셋째 역사가의 재구성 역사가의 해석 역사가의 담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되어졌는데 거기서 1, 2번이 객관적 의미의 역사고 3번이 주관적 의미의 역사입니다 크게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의 개념에 따라서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바뀐다고요 두 번째는 역사학의 학문적 성격입니다 역사학을 문학적인 성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역사학을 과학적인 성격으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마지막은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는 문제죠 역사적 사실에 객관성에 주목하느냐 역사적 사실에 문학성에 주목하느냐 또는 주관성에 주목하느냐라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만 이쪽에 써드리면 첫째 역사의 의미가 되겠죠 의미 세 가지라고 이렇게 세 가지 과거에 일어났던 일 또는 사건 또는 사실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가 남겨진 흔적이라고 했죠 사료죠 사료 남겨진 흔적 기록이나 흔적 세 번째가 역사가가 재구성한 거 또는 역사가의 인식결과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인식결과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역사가의 해석의 결과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똑같은 말로 역사가의 담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객관의 의미고 이게 주관의 의미죠 객관의 의미 여기가 주관의 의미고요 역사적 사실로 바꿔보자면 이쪽에 있는 건 역사적 사실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쪽에 있는 건 역사적 사실의 주관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보면 두 가지 견해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다 역사 수업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요 알겠습니까? 몇 가지 되지 않으니까 잘 외워두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인식 인식은 뭐라고요? 암암 뭐에 대해 아는 거다? 역사인식은? 역사에 대해서 아는 거다 역사에 대해서 아는 거다라는 말은 크게 보면 세 가지다 하나는 역사의 개념 또 하나는 역사학의 성격 또 하나는 역사적 사실의 성격 역사의 의미 역사학의 성격 역사적 사실의 성격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역사 수업이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이해되시겠어? 무슨 말인지? 머린말 봐볼게요 107쪽 그동안 교과교육과 연관해서 교과교육은 무엇인가 왜 가르치는가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는가 등의 다양한 논의가 이끌어져 왔는데요 가장 중심을 끌어온 게 교수이론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는 것인가 라는 것이겠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밑에 써 있듯이 역사교육이 실천적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란 책에서 실천적 학문이란 말 대신 appliance, 응용적 학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응용적 학문 바꿔 말하면 이론과 현장 또는 이론과 방법 두 가지를 절충시키는 학문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역사교육의 연구에서도 역사를 가르치는 방법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역사 교사들의 다양한 수업 사례들이 발표되어 왔다 사실은 일반적 교수 원리가 아니라 역사를 가르치는 데 필요한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교과 교육이론의 가능성이 모색되기도 했다 바꿔서 교수 내용 지식의 측면에서 가능성이 모색되기도 했다 교수 내용 지식의 측면에서 가능성이 모색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역사 교수 이론이 틀이 세워지거나 방향이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역사 교육의 개념이나 이론적 방법, 바탕, 방법론 등이 정립되지 못한 역사 교육 연구의 현실을 발휘해준다 역사 교수 이론은 왜?라는 목적, 그 다음에 무엇을 이라는 내용, 어떻게라는 방법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밑줄 그어두시고요 왜, 그 다음 무엇을, 그 다음 어떻게입니다 이렇게 세 화제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왜, 왜 라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인가 이른바 무슨 론? 목적론이죠 목적론 역사를 왜 가르치는 것인가 라는 목적론과 관계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무엇을,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내용론이 되겠죠, 내용론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건 방법론이 되겠죠 방법론 실제로 역사 교육에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들은 이 세 가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목적론, 내용론, 반복론이었죠 남색 책을 보면 이 목적론은 전통적인 역사 교육의 목적 다섯 가지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교육의 외적 목적과 교과 교육의 내적 목적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여러 학자들의 논쟁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 부분이 통상 외제적인 것 학문의 외제적인 것과 내제적인 것의 조화 부분에 관련한 문제였었고요 아시다시피 학교 교육의 목적을 강조할 것이냐 교과 교육의 목적을 강조할 것이냐와 연관한 리와 화이트의 논쟁으로 이어졌었습니다 이따가 다음 시간에 남색 책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은 지금 파란색, 녹색 책에서 여러분 봤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보게 될 이 검은 책 안에서도 무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 수업 내용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라는 재구성의 방법과 역사 수업 내용을 어떻게 선정하고 조직할 것이냐 라는 조직의 유형까지 두 챕터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책들에서나 다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 이렇게 방법론 부분인데요 이것만 따로 떼서는 의미가 없고요 이것만 따로 떼서는 이른바 설명식, 강의식, 이야기식, 글쓰기 이렇게 외우는 건 전혀 의미가 없고요 이 방법이 역사 이해와 연관되어질 때 역사 이해와 바꿔 말하면 추첨이라든가 내지는 감정임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질 때만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나왔던 부분도 다 이런 것들과 연관된 부분만 시험에 나왔더랬죠 예컨대 전년도 문제에 나왔던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도 어디? 여기죠 여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도요 2008년도에 나왔던 역할학습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이고 2015학년도에 나왔던 글쓰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활용한 역사 수업의 방법 크게 이렇게 네 가지 모티브로 나왔다고요 글쓰기, 제작, 토론토이, 연기 이렇게 네 가지 범주 하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글쓰기, 제작, 토이토론, 연기 그렇죠? 외워봐 글재, 토, 연 글재, 토, 연 글쓰기, 제작, 토이토론, 연기 시작 머리만 따서 글재, 토, 연 이렇게 외웁니다 자 이거 두 개 이야기 한번 해보죠 둘 다 역사 이해 방식이죠 그렇죠? 차이점은? 이건 역사적 인물의 행위를 내가 재구성해서 행위로 옮겨보는 겁니다 행위로 이렇게 드러나야 돼 그렇죠? 이건 뭐로만 끝나? 사고 또는 생각으로만 끝나 사고 또는 생각 수준으로만 끝난다고요 과거 인물의 입장이 되어봄으로써 과거 역사적 인물의 행위를 재구성하는 게 과거 인물의 입장이 되어봄으로써 과거 역사적 인물의 행위를 재구성하는 게 추체엄이라면 이건 과거 인물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만 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통상 감정이입을 제사고와 크게 구분하지 않고요 이 제사고와 제연까지를 같이 거치는 것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추체엄이라고요 감정이입은 뭐에 가깝다고요? 제사고에 가까운데요 이 제사고에다가 뭘 더하면? 제연을 더하면 뭐에 가까워진다? 추체엄에 가까워진다 알겠습니까? 말뜻 그대로 제사고 누구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것? 행위자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것? 누구의 입장에서 연기해보는 것? 누구의 입장에서 연기해보는 것? 과거 행위자의 입장에서 연기해보는 것? 알겠습니까? 모의학습할 때 제가 설명드렸지 과거의 역사적 상황을 재현해보는 것 두 가지는 다르다고 이건 연기 그러니까 임무를 재구성하는 것이고 이건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이고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이고 3.1운동 당시에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16세 여자 소년이 되어본다 3.1운동 당시 3.1운동 당시 길거리로 쏟아 나와져서 만세운동을 부르고 그를 탄압하거나 진압했던 일본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3.1운동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본다 재현 모참 도입 참여자 훈련 모의학습 운영 참여자 결과 보고 시작 아니 앞머리만 도참 모참 하셔야 돼 지금 외우라니까 집에 가서 외우지 말고 시작 도참 모참 시작 자 옆방만 뒷방만 도입 따라 읽어 도입 참여자 훈련 참여자 훈련 따라하면 빵 사줄게 참여자 훈련 모의학습 운영 참여자 결과 보고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 요 부분은 나중에 일단 오늘은 요것만 외우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또 차이점은 뭐야 주체험하고 감정의 차이점은요 요건 과거 행위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대워보는 것 내가 직접 과거 행위자하고 일치되는 것이거든 몇인칭 1인칭 요건 내가 과거 행위자 과거 입장의 사람에서 과거 행위자의 생각 속으로만 들어가 보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죠 음 안됐구나 어 정말 안됐구나 이 차이야 응 안됐구나 는 3인칭이죠 오 정말 안됐구나 이건 1인칭이겠죠 그쵸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오케이 이해하시겠어요 역사섭외에서는 두 가지 가운데 뭘 많이 쓰여 여기도 많이 쓰여 여기도 많이 쓰여 이걸 둘러싼 논란 기본이름한테 배운 것도 한번 해보게 이걸 둘러싼 논란이요 그쵸 첫째 감정이입 자체가 역사의에서 조그맣게 조그맣게밖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론이 있었고 감정이입 자체가 역사 이해 전부다 역사 이해 방식에서 전부를 차지해야 한다라는 총체론이 있었고 총체론과 부분론이 있었습니다 총체론과 부분론 심리학자들은 총체론을 지지하지만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부분론을 지지하고 있다고 역사 이해의 주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감정이입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죠 기억납니까 감정이입을 영국의 리와 어쉬비라는 사람이 영국 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3에서 아니죠 8에서 16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정이입의 역사 이해 단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는 걸 실험연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실험연구를 해서 5단계설이 나왔어 5단계설 1. 감정이입을 하지 않으려는 단계 2. 고정관념에 의한 감정이입의 단계 3. 일상적 수준의 감정이입의 단계 4. 제한적 수준의 감정이입의 단계 5. 맥락적 감정이입의 단계 이렇게 줄여서 3단계로 했었죠 1. 3단계라고 3단계 1. 고정관념에 의한 단계 2. 일상적 단계 3. 역사적 단계 역사적 단계 그걸 맥락적 단계라고 부르셔도 괜찮아 감정이입은 3단계설 4단계설 5단계설이 있는데 우리 시험부터 나왔던 건 2개야 3단계설과 5단계설이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감정이입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영국 웨셍스 대학교에 철학자 한 사람도 있다고 했었죠 그죠 키스 젠킨스요 웨셍스 앵글로셍스는 7왕국 가운데 잉글랜드 동부지방에 위치한 하나의 왕국 그게 웨셍스 알겠습니까 7왕국 가운데 하나라고요 웨셍스 출신 대왕 누구 알프레드 사양세계로는 외울 때 됐지 그죠 못 외웠으면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7왕국의 위치가 나오고 웨셍스를 쓰라 표시해라 라고도 하실 수 있어야 돼 남자분들이 롤게임 많이 하니까 많이들 아시겠지만 여학생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 대학의 키스 젠킨스는 감정이입을 이론적으로 비판 두 가지 하고 있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비판하고 있어 이론적 비판 1 과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애시당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내 옆 사람에 있는 마음도 이해 못하는데 수천 년 전에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라는 것이지 그쵸 두 번째 내가 실제로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 뿐이다 역사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 뿐이다 라는 것들이죠 기억납니까? 너무 많은 걸 물어보고 있나? 너무 많아? 표정들이 극도로 안 좋아지는데 그 밑에 단계는 빼고요 밑에 가지치기는 빼고 여기까지는 외우겠어? 이거 두 개의 차이점? 외우셔야 돼? 한 번쯤은 물어볼 수도 있어 근데 결론은 역사학자들은 이거 두 개 크게 구분해 안 해? 안 해 역사학자들은 근데 역사교육에서는 구분을 해 역사학자들은 두 가지를 크게 구분하지는 않는데 역사교육자들은 많이들 구분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역사철학자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해놔서 용어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역사교육 쪽에서는 가급적 남색 책에서도 구별을 하고 있듯이 이런 부분들은 역사 이해 파트로 구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앞으로 올라갈게 지금 우리 읽고 있는 부분이요 역사교육에서 주로 관심을 두는 부분은 뭐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라고 하나가 목적론 또 하나가 내용론 또 하나가 방법론 이런 부분들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풀어 쓰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 중에서도 다섯째 줄입니다 역사교육은 무엇을 사실과 동일하지는 않다 라고 쓰여있네 역사 수업 내용이 사실과 동일하지는 않다 왜? 왜? 사실만 가르치기 때문이야 사실과 연관한 교사의 해석도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사실과 연관한 교사의 해석도 들어가기 때문이죠 통상정적 수업에 역사적 사실을 제공하는 교과서 내용은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 내용은 교육과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에 규제되고 사회 분역의 영향을 받기도 하며 지필자의 역사인식에 달라지기도 한다 역사 수업 내용도 교과서에 크게 의존하지만 크게 의존하지만 교과서 내용 자체는 아니다 교과서 교사는 수업시간에 다루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자신의 인식에 따라 교과서 내용을 변형하거나 보충해서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을 제시하기도 한다 결국 수업 내용은 사실에 역사적 사실에 교과서 지필자나 교사의 역사인식이 게재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네 그쵸 꼬마를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맨 상위에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있다 또는 역사적 지식이라는 게 있다 라고 치면 여기 어디에 녹아들어간다구요 역사 교과서 안에 녹아들어간다 그랬죠 플러스 역사 교사의 인식이죠 인식 또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전면적으로 또 뭐하기도 하니까 재구성하기도 하니까 그쵸 이 내용이 실제 최종적으로 누구의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 학습자의 역사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네요 뒤에 이제 이 표를 다섯 단계로 나눠두는 게 그 뒤에 나오는 표인데요 그거 먼저 봐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글 안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표를 한번 봐볼게요 122쪽 보시면 그 표 있죠 첫째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요 이 역사적 사실은 교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역사적 지식일 수도 있고요 교과서나 교재 안에 제시되어 있는 지식 사실일 수도 있고요 그 밖에 참고자료 안에 존재하는 사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사실을 교사가 받아들이는 거죠 두 번째 단계 되면 교사의 역사 인식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교사는 학생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요 학생에 대한 이해 들어가 있죠 두 가지겠죠 학생의 인지 발달을 의미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학생의 그렇죠 정의적 측면 흥미 흥미 관심 또 태도 이런 부분들 될 수 있겠죠 마지막 하나 연구로는 관점에서 보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선행 지식이 되겠죠 학습자가 갖고 있는 사전 지식 또는 선행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교사의 역사관이나 교육관도 의미한다는 거죠 또는 역사교육관이라고 우리 간색책에서 봤던 부분이고요 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기자재요 그걸 수업시간에 컴퓨터를 쓰든지 아니면 만들기 유품 유물 이런 것들을 쓰든지 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밖의 수업 환경 교실이 아닐 수도 있죠 현장학습 같은 경우는 박물관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 다음 칸에 나오는 수업 내용이 수업 내용이 그렇죠 그래서 수업 내용 부분에서는 학생의 능력이나 흥미 학생의 선개념이나 선행지식 교실 분위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할까 이런 고민들이 녹아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런 고민들을 하는 단계에서 아까 말했듯이 무슨 지식이 필요해 교수 내용 지식이 필요해요 그 옆에다가 쓰시죠 3번 옆에다가 교수 내용 지식이라고 쓰시고요 그 옆에다가 두 가지를 씁니다 교수 내용 지식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 교과 내용에 관한 지식이 있고요 교과 내용에 관한 지식 그 다음 해당 교과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해당 교과에 대한 믿음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플러스 교과에 대한 믿음 교과에 대한 믿음은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역사 과목을 왜 선택했습니까 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내가 역사라는 과목에서 가지고 있는 신념을 말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역사를 왜 배웁니까 왜 가르쳐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항상 한 가지였거든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균형 잡힌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예 라고 하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위해서입니다 라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역사를 배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마다 그게 다르겠죠 그렇죠 교과에 대한 믿음이나 신념이 선생님보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 결국 다르다라는 거야 교수 내용 지식도 다르겠죠 그쵸 교수 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다르니까 교수 내용 지식도 교사들마다 다 어때야 돼 달라야죠 수업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번째 수업 내용에 대한 교실 분위기의 이해입니다 이해 어떤 교실 분위기의 이해냐 쉽게 말을 하면 아이들이 제대로 내가 한 말 잘 이해하고 있는지 수업 내용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거기 나와 있듯이 어떻게 배웠던 수업 시간에 배웠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의 생각 가치판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맨 마지막 학생의 역사관이나 교육관이 형성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맨 아래 5 학생의 역사인식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수업 문제 그러니까 나올 만한 핵심적인 거는 딱 거기 세 가지밖에 없잖아 2번 3번 5번 그걸 줄여서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겠고요 그치 이 부분이 1번으로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 5단계 표로 치자라면 지금 2번 3번 5번 2번 3번 5번 이런 항목들이 제일 중요한 항목들이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08쪽 역사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역사를 안다 역사를 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수업시간에 다루게 되는 내용이 달라진다 라는 거겠죠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갈색 책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역사를 안다 라는 말 4가지 역사적 사실들 간의 인과관계 파악 세 번째 역사적 행위자 또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이해 역사적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이해 시작 역사적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이해 넷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 이퀄 가치판단 가치판단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 이퀄 가치판단 자 안 보고 안 보고 고개 한번 들어보시고 역사를 안다 시작 1. 개별적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기억 2. 역사적 사실들 간의 인과학계 파악 3. 역사적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이해 마지막 4.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 역사를 안다 라는 말의 4가지 의미 역사를 안다 라는 말 그럼 저 말로 바꾸면 역사 교사들이 말하는 역사 인식의 4가지 의미 교사들이 말을 하는 역사 인식의 4가지 의미 알겠습니까? 이거 시험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역사를 안다 어떤 내가 집장 가운데 어떤 입장이 조금 더 좋아요? 본인이 선호하는 것 마지막 거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 뭐가 좋아요? 역사적 행위의 의도나 목적 동기에 대한 이해 왜 4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왜? 왜 3번이라고 생각하니? 역사는 인간에 대한 인류의 역사이고 인간 행위에 의해서 평가하니까 인간 행위에 대한 이해가 너무 교과서적인 말 하지 말고 편하게 편하게 왜 지영이는 내가 인간의 행위나 의도, 목적 동기를 이하는 게 중요한가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소연 좀 말할 수 있겠지? 아니요 묻지마 네 가지 가운데 어떤 게 좀 더 편해? 편한, 좋아하는, 선호 편한, 좋아하는 거 네 저도 3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인물들의 인간, 의도, 목적, 동기를 파악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더 나아가서 성인이 되고 남들을, 타인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 타인은 이해하는 능력을 위한 핵심 역량이 뭐야?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이야? 방금 옆에서 누가 정체성 그랬지? 뒤진다 정답을 잘못 말을 했어 그렇게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를 안다라는 말 네 가지 의미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중요시하게 하고 어떤 것을 택하느냐라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핵심 역량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지와 핵심 역량과의 연관성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 나온 지금 한국사 개정교과서 내용을 보시면 중단원 맨 상단에 이쪽에 오른쪽 페이 이렇게 조그맣게 써있지 해당 단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라는 부분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한 번은 꼭 나올걸요? 그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꼭 한 번은 나올 거예요 왜 나오냐? 바뀌었으니까 교과서가 바뀌었으니까 작년만 해도 제가 이 말은 안 했었거든 그 재작년도 시험에서 나왔었으니까 이제 또 안 나올 겁니다 라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또 나올 수 있어 왜? 교과서가 바뀌었으니까 아시겠어요? 핵심 역량 다섯 가지는 꼭 기억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09쪽 둘째 줄이었습니다 수업 내용을 재구성하는데 작용하는 것은 교사의 역사인식이다 교사는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가르쳐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역사 수업에서 교사들의 내용 구성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교과서다 그리고 그 교과서는 이미 지필자의 역사인식이 게재되고요 교사는 자신의 역사인식을 토대로 교과 내용을 재구성해서 수업 내용을 만들죠 이 말 그대로입니다 교과서에도 지필자의 역사인식과 해석이 있고요 다시 여기다가 교사가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해서 만드니까 교사의 인식과 해석에 덧붙는 거죠 최종적으로 학습자와 갖게 되는 역사인식은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겠지? 그쵸? 이거 정답을 써보면 최종적인 학생의 역사에 포함되는 건 제일 먼저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플러스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 그 다음 교과서 지필자의 인식이 되겠고요 플러스 교사의 수업 내용이고요 플러스 교사의 인식이 되겠죠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다? 학생의 역사 이해가 되는 거라고요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된다고 1 2 3 읽어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1 2 3 또는 교사의 해석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 세 가지 것들이 어디에 반영된다고요? 최종적인 학생의 역사 이해에 반영이 된다고요 최종적인 학생의 역사 이해에 반영이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이번 시간에 외워야 될 거죠 두 개만 한 번 더 두 개만 첫째 역사를 안다라는 말은 역사 인식이다라고 했었죠 역사 인식이다라는 말은 갈색 책에 나와 있듯이 몇 가지다? 네 가지다 1 개별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 2 역사적 사실들 간의 인과관계 파악 3 역사적 행위의 목적, 의도, 동기 어떤 걸 써도 괜찮아 목적, 의도, 동기에 대한 이해 마지막 4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 혹은 가치판단 어떤 걸 써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안다 역사 인식의 의미가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실제 학생의 역사 인식은 그럼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라는 부분이라고 학생의 역사 인식 교사의 역사 인식은 네 가지였고 학생의 역사 인식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형성이 되는가 라는 부분이었죠 첫째 교육과정의 내용 둘째 여기에 기초한 교과서와 교과서 내용에 대한 지필자의 인식, 해석 그 다음 세 번째 수업 내용하고 그 수업 내용에 개입된 교사의 역사 인식과 해석 이 세 가지가 아우러져서 최종적인 무엇을 이룬다 학생의 역사 이해를 이룬다 두 가지 외우셔야 된다고 교사의 역사 인식과 학생의 역사 인식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또는 유형들 다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